세종시 에너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신세종 빗들임 발전소가 준공식을 열고 정식 가동에 돌입했습니다. 신세종 빗들임 발전소는 630MW급 복합 발전 설비와 시간당 340Gkcal 용량의 열 에너지 공급 설비를 갖춘 시설로 세종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설계됐습니다. 특히 국내 최초로 수소 혼소가 최대 50%까지 가능한 대형 가스 터빈이 도입돼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냉난방열 및 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.